26살 빛나 씨는 지난해 모교에 입주한 산학협력기업에 취업했습니다. 대학 재학 시절 현장 실습을 하며 실무를 익힌 곳이기도 합니다.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지원을 해서 취업을 한다면 아무래도 적응기간이라는 게 필요했을 텐데 여기서 인턴 학습을 통해서 두 달 동안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를 가까운 곳에서 채용할 수 있어 기업들도 대만족입니다. 여러 학교에서 오는 학생들보다는 좀 더 우수하고 검증된 학생들이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. 이른바 현장 밀착형 산학협력. 대학은 학교 내 첨단기기를 갖춘 공동기기센터를 설치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프라를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. 학생들은 기업에서 현장 실습을 받다 보니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고 기업은 우수한 인재들을 직접 채용할 수 있습니다. 현장 실습에 참여한 학생과 취업으로 연결된 학생 모두 3년 사이 2배로 늘었습니다. 전체 취업률도 올랐습니다. 대학과 기업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서로의 장점을 살려서 공유하고 소통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핵심 교육사업이다. 서울의 한 대학 연구소. 사무실에 LED 조명들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. 사고가 나면 깜빡여 주변에 위험을 알리는 스마트 가로등과 스포츠 경기장에서도 눈부시지 않는 조명을 개발해 올해 매출 3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산학협력 기업입니다.